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냅니다. 보급 목표를 기존보다 높여잡고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내년 국내 전기차 신차 러시와 맞물려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성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 누적 10만 대를 밑돌던 우리나라의 무공해 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14만 9천 대로 15만 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25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1년 만에 약 10만 대가 늘면서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원년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내년에는 20만 대 이상 늘어난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려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공해 차 보급에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받는 충전 인프라도 함께 확충합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6만 기 추가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를 300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무공해 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비율도 기존 80%에서 내년 하반기에 100%로 높입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렌터카, 물류업체 등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미래차의 경우에는 친환경 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조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기업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리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가격을 기존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차량 성능 향상은 물론 가격 혁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는 올해보다 3배 많은 20여 종의 전기차 모델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 코나 EV 후속 모델 등을 출시합니다. 기아는 신형 니로 EV6GT를,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을 선보입니다. 한국 GM과 쌍용차 등도 전기차 신차 출시를 예고했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 브랜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신차를 줄줄이 내놓을 계획입니다. 내년 국내 시장에 다양한 무공해차 신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